이 쪽으로 와, 이 쪽으로 와, 이 쪽으로 와 빨리 와. 이 쪽으로 보내, 이 쪽으로 보내, 뒤집을 걸고 올 거야, 이 쪽으로. 뵈주니라, 뵈주니라. 뵈주니라. 뵈주니라 하면서 달리가 엄청 올라와. 어 이렇게 좀 봐봐. 잘 안 돼, 빨리 봐. 이 쪽으로 못 해, 이 쪽으로 못 해. 어? 웨카,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날지 못하는 새 날개가 퇴아된 대신 튼튼한 다리로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을 자랑하며 뾰족한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만큼이나 성질이 사나운 놈입니다 원래 본토에만 살던 웨카는 채텀섬에 유입된 후 무려 6만 마리 이상 불어나 식물, 어폐류는 물론 다른 새들의 알과 새끼까지 먹어치워 이곳에서는 골칫덩어리인데요 때문에 채텀섬에서는 해마다 수천 마리의 웨카를 식용으로 잡는 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병만족 첫 사냥 성공 축하합니다 음, 아, 아폭! 아, 아폭! 음, 이게 아니예요 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죠? 네, 근데 여기에서 뉴질랜드에서요 오, 아폭! 아폭! 아, 그리고 이것이 많아폭! 오, 정말? 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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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퍼! 아! 식식! 호쌈이 이거 잡아먹으라고 호쌈이 치킨을 먹으면 좋지? 정말 위치적인 배지 예 그곳에 대해서도 왜 이래? 오! 진짜? 나 어떻게 손으로 잡았지? 가만히 있어! 이 새도 막 잡고 막 옮기도 해요 이 섬에서만 How often do you eat it? Every day? Our biggest cake was 450 for one night 하루에? 잠적이 있다 450마리 정도 어디 갔어? 여깄다! 여깄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다시 다 박혔어 아유 그러게 뭐라고 아 여깄다 진짜 잡아? 진짜 잡아? 잡아봐! 잡아봐! 가르칠게 일로와 봐 잡았어요? 와! 무슨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 있는데요? 이거 일부러 쫓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많다! 그거 들었어? 얘 놔주면 불곱이래!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얘네가 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걸 잡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다 먹어볼게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